이거 먹을거 같은데? 얘 어떻게 나갔어? 저리야 너 어떻게 나갔어? 저리 일로와 벼라 일로와 거기 못들어가 임마 벼라 야 너 커져가지고 못들어가야 돼 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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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실아 됐어 그만해 복실이 나가지마 그니까 알겠지? 나가고 혼나 와 이거 다 뭐야 복실아 복실아 오늘 별이 온대 별이 별이 기억하지 복실이 기억하는거야 많은거야 빵이야 빵이야 별이 온대 빵이야 복실아 별이 온대 별이 어? 얘 누구냐고? 벌써 다 까먹었어? 뭐 쓰레기인데 쓰레기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촬영 조금 해도 되죠? 갑자기 막 궁금하는데 아 그래요? 얘야? 싫어 네 우와 뭐야 안 깎았어요 어 너무 다른데? 네 복실아 문 열어줄게 안 열려 안 열려 아 안 열려 있는거야? 에리야 우리 엄마야 어 털 많이 자른다 어이고 둘이 어 둘이 기억 안 나나본데?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어 풀어줘도 돼 여기서 못 나가 제가 기억이 안 나난ゴienda 형 기억해? 어 기억해 엉 엉 szyst 벽아 엄마잖아 어 어 ㅇ sed 벽 g 뭔가 되게 벽 ld 되게 벽 엄청 많이 컸다 두달밖엔 잘 안됐는데? 복실이 되게 털이 많아졌다 그러게 그치? 털을 깎아서 그런가 보다 복실이는 털이 많아가지고 뚱뚱해 보이고 벼라 형한테 와봐 벼라 여기 오두방장이야 너 벼라 여기 물고기있다 어 물고기있어요 앞머리 얘들아 별이 훈련시킨거 있어? 네 앉아랑 엎드려랑 왼손이 오 진짜? 한번 해봐봐 왜이렇게 별이 여기 처음와서 그런가 보 2개월만에 와서 까먹었나? 4개월 아닌가요? 싫어 아니야 2개월밖에 안됐어 아니 이제 물있으면 아니 아니 여기있어 떠난지 어 떠난지 얘 계속 온눈이네 둘이 뭐해? 둘이 왜이래? 둘이 왜이래? 왜이래? 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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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별아 일로와봐 어? 어? 고양이다 형아 좋아하는 고양이 별아 안 뜨겁네 그러게 그런가? 원래 되게 싫어해 낯선사람오면 어 되게 좋아하는데? 어이구 빵이 웬일이야? 눈을 왜이렇게 저렇게 뜨지? 빵이야 별이 왔어 여기 밑에 너무 좋대 너무 좋다는거야? 어? 빵이 나오나? 응 아 여기 별이 왔는데 싫어 싫어 빵이 안나올거야 빵이 별이 싫어? 응 어렸을때 이거 어렸을때 별이가 많이 맞았지 식빵이한테 별이 별아 별이 일로와 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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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봐 그래 가만히 있어봐 별아 그렇게 오두방지 옛날이랑 똑같구나 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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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 엄마 우리śmy 별아 여사 잘 별아 별아 여기서 놀이기인에 복싱이 목소리와 그렇지 베리가 밀린다 베리 도망간다 베리 올 것 같은데? 옥실아 너 너 너무 옥실이 커 옥실아 옥실이 되게 신난 것 같은데? 옥실이가 엄청 신났네 베리 뛰는 거 왜 이렇게 귀엽지? 베리 약간 그거로 뛰는데? 펄짝펄짝 뛰어.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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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어. 너무 유리해서 우리를 안 보이지 켄아 다시 뛰어봐 재밌게 뛰는데? 슬리야, 날아줘. 슬리야, 날아줘. 슬리가 따라온다. 슬리야, 날아줘. 슬리 뛰는 거 너무 웃겨.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형아 그거 와대 여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벼리 아빠도 알아보네 ㅋㅋㅋㅋㅋ 벼리야! 벼리야 이거 피해 여기 니 새끼 왔는데 새끼야 벼리가 피해 벼리가 복실이는 좋아하는데 손으로 교육하네 손으로 교육하네 옛날에도 원래 까불 때 맨날 막 혼내줬는데 복실이가 손으로 같아 까불지 말라고 잘 가고 또 와용 그리고 우리 벼리 내일 아니면 그 다음 달에 올 수 있어요 내일 아니면 그 다음 달에 올 수 있어요 아버님 들어가세요 또 오세요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태양님도 잘 가고 복실아 간대 어? 해줄게 아저씨가 해줄게 열었어? 우리 잘 가세요 봐라 잘 가 잘 가 어 안녕히 가세요 아우 무드도 잘 가 이야 진짜 오두방정을 그냥 아주 그냥 그러게 올라가 하면 그냥 잘 들어간다 우리 복실이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세요 네 아미 들어가세요 또 오세요 어 복실아 다음에 또 오세요 복실이 아이 제발 반겨줘 아이고 빠이빠이 근데 그렇게 맛있게 잘 가요 하아 그리고 저희는 엄마가 만나기로 헤아놨어요 하하하 혼자있어 하하하하